김정은의 건강상 관광단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도 기이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건강상 관광단지 현지시찰 소식을 전합니다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상 관광을 남쪽과 함께 진행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선임자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남측 시설물을 철거해버리라 이런 지시를 노동신문이 전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남측의 관계 부분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고 건강산의 자연경관의 언류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신설하여 한다 건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정부는 적각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북한의 의도 파악에 분주하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정말 기이한 일은 북한 땅을 사용하지만 없는 이 건강산에 설치된 관광시설은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재산권 같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 현대그룹이 건강상 관광단지에 대한 독점권을 김정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당시에 2002년도를 전후해서 현대아산이 2300억 원을 투자했고 기타 업체들이 4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에 단 한 해도 흑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2000년도에는 1287억 원이 적자였고 계속 적자였습니다 2005년도만 하더라도 242억 원 적자였습니다 현대아산의 대주주였던 현대상선은 2000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알짜배기 사업에 속하는 자동차 운반 사업권을 유럽회사에 넘겼습니다 아마도 현대상선이 부실화되는데 북한 사업이 큰 기여를 했을 겁니다 2008년도 8월 달에 한국인 피격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2011년도 4월 달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독점권을 취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깬 단추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 선의를 갖고 우리 민족끼리를 이렇게 외치고 그들의 선의가 뭔가 좋은 평화와 같은 것을 다시 돌아온 것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할 수 없는 일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을 두고 우리는 기이하고 요상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완성차 스몰 3사의 벼랑 끝에 차다 위기 상황에 초달했다는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의 분기별 손실은 올해 3분기에 1052억 원이나 적자가 나왔습니다 2018년 4분기에 35억 원 적자 2019년 1분기에 278억 원 적자 2분기에 490억 원 적자 마침내 3분기에는 천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임원 20%를 감축하고 급여 10%를 삭감하고 자구책을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위기 탈출을 위해서 오늘 경제신문에는 르노삼성쇼크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3만 대 규모의 신차 생산이 무산됐다 그런 설명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 공장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스페인의 바야돌리드 공장은 유럽 시장에 가깝고 인건비도 르노삼성보다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대신에 스포츠 유틸리티카인 XM3를 부산 공장에 5만 대 정도 배정해준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8만 대를 목표했습니다만 40% 삭감돼서 5만 대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를 뺀 3사 국내 완성자 3사는 인건비는 다른 해외 생산기지보다 월등히 높고 그리고 노조도 강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에 앞서서 제조라든지 인력 혁신을 했어야 됐는데 아마 글로벌 본사의 하도급 생산기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됐습니다 기이한 일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인건비와 같은 생산요소 급등을 관리하지 않는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 내버려 두고 결국은 경쟁국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어쨌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입니다 10월 23일 날 당정청은 제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체위원회 법을 개정하고 1년에 2조 1천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면 일본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부품과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까지 기업 현장 애로를 72건 정도 접수해서 49건을 해결하고 자금 지원을 972건을 포함해서 1,021건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고 금융지원도 2조원 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기이한 일은 외교적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1년에 2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일본에 맞설 수 있는 부품, 소재, 장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기이한 생각이다 모든 일은 우선순위를 명확해야 되고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11월 중순이 되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기이한 일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이성과 합리와 논리에 바탕을 두게 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억지라든지 그냥 무리한 수를 반복하면서 점점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22일자 공수처법안 왜 서두르는가를 보고 제니인 CA,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니님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책임을 안 진다 가로열고 속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난다 가로납고입니다 책임을 지는 일은 어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남탓을 한다는 것은 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경제든 정치든 외교든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좋은 해법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중요한 요인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제니인 CA,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제가 매일 저녁에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진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